1705년 영국 노상강도 찰스가 귀족들의 마차터리에 한창이었는데 그때 그곳을 지나치던 주인공네 강도들에게 위협받자 초인적 힘을 발휘합니다 총알도 그녀를 막지 못했고 신출규모라는 내리신력에 모두들 넋을 열었죠 강도들을 해치우는 엘은 토트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은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영주의 망나니아들 토마스가 난동을 부린 것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넬이 돌아오자 모두들 놀란 눈치였고 남편이 사망하자 과부가 된 넬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잠시 지내게 된 넬은 토마스의 만행에 대해 듣게 되고 주민들은 영주 아들인 그에게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죠 한편 오늘도 술에 쩔어들어온 토마스 영주이자 치안판사인 아버지는 주민들을 괴롭힌 아들을 훈계합니다 딸이 살아돌아온 기쁨에 넬의 아버지 샘은 축하 파티를 여는데 넬의 동생 록시에게 들이대던 토마스가 술집으로 들어왔죠 토마스는 반항하는 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각성한 넬은 또다시 초인정품으로 발휘합니다 싸움이 끝나자 그녀의 몸에 들어갔던 빛이 나왔고 그 빛의 정체는 바로 요정 빌리 블라인드였는데 빌리는 넬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녀에게 초인적 힘을 주는 존재였죠 하지만 빌리가 그녀의 몸 밖으로 나오면 그 힘은 곧 사라집니다 빌리 블라인드 아 캡슐 레이터 한편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은 토마스는 포인턴을 찾아가는데 포인턴 백작은 어둠의 힘을 이용해 흑마법을 부리고 있었죠 넬은 군대에 입대하겠다며 다시 고향을 떠났고 그날 밤 토마스와 부하들이 아버지 쌤의 술집을 찾아옵니다 토마스는 포인턴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넬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도 알지 못한 채 문전박대만 당했죠 치안판사인 불란 세포드경은 아들의 살인죄를 덮으려 했고 토마스의 하인이었던 라셀라스가 넬의 동생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데 치안판사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 진실을 은폐합니다 동생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넬을 찾아갔고 사실 포인턴 백작이 죽이길 원했던 사람은 넬의 아버지가 아닌 토마스의 아버지였죠 빌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넬은 치안판사를 찾아갔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치안판사에게 분노한 날은 총을 꺼내듭니다 그때 갑자기 총을 꺼내든 토마스가 아버지를 살해했죠 토마스의 누이 소피아도 넬의 살인자로 지목했고 살인 누명을 쓴 넬은 동생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소피아는 도주한 넬을 잡기 위해 추격자들을 고용했고 넬은 귀족들의 마찰을 돌며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한편 소식을 들은 포인터는 토마스를 찾아왔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토마스를 칭찬합니다 그때 전에 만났던 노상강도 찰스가 넬의 마찰을 습격하는데 찰스는 넬에게 사람들의 눈을 펴하기 위해 기족 행사를 하자고 꼬드겼죠 사우루 넬과 찰스에게 귀족들의 초대장이 날아왔고 넬이 귀족들의 모임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소피아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 시각 소피아의 부탁을 받은 포인터는 흙마술 준비를 위해 밀실로 들어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찰스와 넬은 귀족 행사를 하며 모임당수에 도착했죠 포인턴이 흙마술을 시전하자 땅속에 잠겨있던 흑기사가 튀어나왔고 넬을 해치기 위해 그녀가 있는 곳으로 내달립니다 소피아가 병사들을 이끌고 넬을 잡으러 온 그때 포인턴 백작에 조종하는 흑기사도 등장했죠 상처를 입은 흑기사의 몸은 금세 재생되었지만 극복 불가능한 피지컬 차이야도 선방에 역습의 기회를 얻습니다 탈출하는 도중 넬이 앤과 찰스는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넬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찰스는 붙잡혀 노상강도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한편 치명상을 입은 포인턴 백작은 기력 회복에 시간을 할애하였고 영국 왕실의 앤 여왕은 사냥꾼 헤르네가 등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요합니다 포인턴이 조종하던 흑기사가 바로 사냥꾼 헤르네였는데 여왕은 넬이 그곳을 처치했다는 소식에 일단 마음을 놓는 눈치였죠 소피아는 사냥꾼 헤르네가 포인턴 백작임을 알아봤고 포인턴에게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저택에 불러들이기로 하는데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토머스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소피아에게 자신의 흑마법을 전쇄지겠다고 말하는 포인턴 사실 포인턴 백작은 여왕에 반대하여 반역을 노리는 자코바이트 세력이었고 기력이 약해진 포인턴은 소피아를 이용해 흑마법의 힘을 증강시킬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넬은 동생들을 삼촌 집에 맡기기로 했고 그 사이 소피아의 흑마법 실력은 점점 늘어만 갔죠 넬은 찰스를 구하기 위해 라셀라스와 함께하고 감옥에 잠입하기 위해 의사인 척 위장합니다 수감 중인 찰스는 생각보다 좋은 해우를 바꿀 수 없는 넬은 찰스를 죽은 것처럼 속여 감옥 밖으로 빼낼 계획이었죠 하지만 넬은 교도관에게 정체를 들켜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그 시각 소피아는 넬의 물건을 이용해 흑마법을 시전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감옥을 빠져나온 넬은 죄수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소피아가 흑마법으로 넬을 방해하자 그녀는 그곳을 빠져나갈 수 없었죠 넬은 소피아의 흑마법을 깨트려 버리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오아는 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렁!